자, 이제 남아있는 세 번째 경기에는 전경훈과 김병권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말 백전노장 대 젊은 패기의 대결. 나이도 띠동갑입니다. 네, 띠동갑. 그래서 삼촌하고 지금 조카 대결입니다. 워낙 삼촌이라고 해도 사실 그 나이 차이만큼 피파를 한 선수가 이 전경훈 선수거든요. 그렇죠. 10년 넘게 피파블러는 10년이 훨씬 넘었죠. 오랜 경력을 보유한 전경훈 선수고요. 하지만 김병권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서도 이제 전경훈 선수가 표정이 그렇게 많이 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빠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자에게서 아차하는 순간 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전경훈 선수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김병훈 선수는 일단 첫 경기이긴 했지만 이런 무대에 대한 긴장감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까다로운 듯한 까다로움이 느껴질 수 있는 무대에 대한 경험치를 첫 경기를 통해서 극복을 잘 해낸 것 같고 김병권 선수 특유의 오미조림이라는 플레이가 전경훈이라는 만만치 않은 선수를 상대로 해서 보여진다면 김병훈 선수의 지출 가능성도 낮게 볼 수만은 없겠죠. 김병권 당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당을 좀 섭쇄한 것 같고요. 자 경기 3경기 전경훈과 김병권의 경기 준비가 지났습니다. 이어지는 D그룹의 3경기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전경훈과 김병권의 경기. D그룹에서 가장 나이가 꽉 차고 구단 가치 높은 선수와 가장 어리고 구단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선수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가 전술 운영이 거의 유사해요. 하나,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우는 4, 11, 13 이런 전형인데 대신 김병권 선수로 공격진 3명을 조금 좁게 배치시켰습니다. 아 뒤쪽으로 비에 일한 활용. 좋습니다. 전경훈, 게린의 빔, 마르셀로가 아주 당당하게 버팁니다. 양 선수 모두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전방위적인 압박, 그리고 이런 좁은 지역에서의 개인기 활용. 아 특히나 그 순간의 원터치 좋거든요. 아하! 뒤에 롬슨! 아래쪽 내려오십니다. 슈캐르! 다시 한 번 슈캐르? 네. 공명구의 태클. 네. 자 그러면서 일단은 공격이 한 번 막혔습니다. 뒤쪽으로 공을 흘려주고 있는 김병권. 네. 한 번 추스르는 거죠. 전경훈 선수도 전방부터 압박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뒤쪽 중에서 볼을 돌렸는데 끊겼습니다. 위쪽으로 호날드가 달립니다. 네. 네. 살짝 밀어냈습니다만 공을 얻지 못했고요. 저런 개인기. 전경훈 선수가 이번 엔진에서 저런 특이 사항이 있더라고요. 계속 빠른 템포로 패스플레이를 하다가도 예상치 못하는 타이밍에 스쿱턴을 활용해서 슈캐르 만든다든지. 방금처럼 드래그백 이후에 앞쪽으로 턴을 하면서 상대방의 수비라인을 벗겨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경훈 선수가 1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표정이 신중합니다. 이번 2차전 임하는 상황이. 하지만 사실 잃을 게 별로 없다는 마음으로 김병권 선수는 경기를 펼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올라오겠죠? 피고가 한 명 달고. 어! 찍지 않았어요. 이야... 방금 순간적인 짧은 드리블이었었는데 아쉽겠네요 정경훈. 자 코너킥으로 만족하나요? 네빌. 게리네빌. 그대로 찹니다. 중앙에서. 크레스포머리 빗나갑니다. 그대로 넘겨준 것. 하지만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공. 비에라가. 방향만 살짝 틀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연기가 에펜베르킬. 자 엔진하스쿱턴 활용하면서 뒤쪽쪽으로 볼 끌어주면 공간 활용하는 거죠. 자 이해로. 연습 들어올 수 있나요? 네. 한 번에 추구하는 선택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비에라. 중앙에 크레스포. 약간 얽혔습니다. 밀어주는 선택. 코날두가 결국은 견뎌내면서 공을 받아냅니다. 자 한 명을 잘 제껴냈어요. 네. 달려오는 선수 받고. 하지가. 피고에게. 마르셀로렛! 잘 돌고. 잘 돌고. 네. 정경호 선수가 지금 뭐 전체적인 게임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그게 마무리 결과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분위기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자신의 길만을 걷고 있는 다른 분위기를 타지 않고 있는 김병권 선수.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플레이스타일을 유지하다 보니까. 경기력이 좋은 정경호 선수를 상대로도 이런 식으로 한 번 왕급 조절하는 거 눈에 띄는데. 정경호의 컨디션은 더 좋네요. 진짜 확실하게. 들어가죠. 자 호날두인데요. 달려오다 호날두. 빨리 쫙 호났습니다. 크레스포! 어이구! 크레스포! 양반의 크레스포인데. 이거 뭐 그냥 완전한 골이라고 봤는데요. 정경호 선수. 아 너무 강하게 때렸네요. 자 하지만 계속 밀어붙이는 이런 양상이. 정경호 선수 입장에서 자신감으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지금 이런 실수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네. 보월이 찍어줬는데. 그쪽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어어. 잠깐 위험했죠. 정경호. 아 드리브 좋죠. 자 픽으로 컨트롤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이런 적재적수의 스쿱턴 활용하는 거는. 정경호 선수가 진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양선수 모두 오른쪽 수비수에는. 월드레전드 게리 네벨. 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전진패스. 마르셀로를 끼고 한 번 돌아봤던. 크리스타노 코날도. 어어. 자 자신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줬습니다. 김명광. 네. 저렇게 살짝 살짝 개인기 섞어주게 되면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저런 것들이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요. 슈케미가 헤딩 찰나갑니다. 양선수 모두 뭔가 터질 것. 터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네. 자슬아슬한 찬스를 하나씩 주고받습니다. 네. 경기를 보는 재미는 두 선수 모두 있죠. 네.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코날도가 단돌로 띕니다. 왼쪽에 다시 한 번 크레스포에게 기회를 선사합니다. 크레스포. 한 발로. 아 뒤쪽으로 도는 동작에서. 아 죽지 않았어요. 아 죽을 뻔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쵸. 두 선수가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플레이스타일이. 자 뭐 애용하는 방법만 약간 다를 뿐. 굉장히 흥미로운 연기. 양선수가 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김병건 선수가 12년 후에 이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농축된 모습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자 호날두. 가운데로. 여기에요. 김병건 여길 좋아합니다. 틀려졌죠. 오원. 오원에 듭니다. 오오오오. 오 이상왕에서. 이상왕에서 드리블을 하면서. 전반전이 0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뭐 서로 치고 받는. 어 내용상으로 난타전이었습니다. 네. 아 그래도 뭔가 안 풀리니까. 전경을 계속 고개가 좀 절레절레 하게 되구요. 그렇습니다. 크레스포의 결정적인 장면이 아마 머릿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과정 자체도 완벽했었거든요. 하지만 피니시를 못했기 때문에. 후반전에서는 골이 필요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선수에게는 운명의 후반전. 프리미어 12로 진입할 수 있느냐 마느냐. 양 선수 1패씩을 안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롭슨이 아래쪽으로 밀어섰는데요. 중간에 차단하면서 전경훈 선수. 하지만 여전히. 상대편의 공격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 네드베드입니다. 롭슨. 자 좋은 연결이죠. 좋은 패스 들어왔죠. 슈케르. 아 슈케르의 공. 슈케르. 한번 돌렸습니다만. 뒤쪽으로 공은 나갑니다. 순간적으로 전속력으로 뛰는 상태에서. 턴스핀을 활용하면서 제치려고 했지만. 아쉽게 빗나갔고요. 네드베드가 중앙으로. 헤딩. 지나갑니다. 네. 에펜베르크가 역시. 베인마크가 좋습니다. 네. 제공권도 좋아서. 사실. 이 월드레전드와 엠베사더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 무의미할 수 있지만. 지금 맞상대하고 있는 이. 김병건 선수 같은 경우는. 롭슨을 사용중이잖아요. 롭슨이랑 에펜베르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피지컬과 제공권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에펜베르크가 훨씬 좋습니다. 롭슨은 활동량이 좋은데. 그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스태미너적으로. 네. 네. 오늘 예고된 것처럼. 이 스태미너가 다시 차오르는 그런 시간대가 좀 좋아지게 된다면. 또. 뭐 선수들의 평가가 좀 오락가락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현대상황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 라르손이 들어왔습니다. 길게. 자줍니다. 라르손. 전경훈. 네. 좋은 드리블이에요. 자 바로 올라오죠. 연기. 피고. 아하. 그게 거기 떨어지네요. 너무 깊게 들어갔습니다. 뭔가 완벽한 기회를 지금 만들곤 있는데. 네. 정경훈 선수. 네. 심지어는 그 기회가. 아 진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차기적인 장면도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엔진에 피파올라니스는 이렇게 플레이하면 돼. 네. 라고 말하는 듯한 교과서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마무리가 안 되니까. 네. 좀 아쉽네요. 마지막 버튼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간에 받아냅니다. 김병권. 아 슈케는 지금 발 걸렸죠? 바깥쪽으로 줄 수 밖에 없는 그림. 약간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격 진영이 갖춰졌습니다. 결국은 뭐 두 선수 모두. 자신이 좀 주도해서 공격을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들입니다만. 한 골 승부로 결국은 갑니다. 자 지금. 마르셀로가. 그대로. 오. 네. 방금 순간적으로 정경호 선수가 키보드로 치면은. 구멍 버튼을 누르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쓴 거였거든요. 네. 완전 무너졌어요. 완전 무너지면서 노마크 차스가 난 거였는데. 지금 다 비었었는데요. 네. 그걸 놓치네요. 김병권. 아 김병권 선수. 저는 순간적으로 지금 수비순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 많은 팬들이 놀랄 정도로 그 흰색만 남아있었던. 박산의 소용짐이 있었는데요. 네. 네. 자. 서로 결정적인 찬스를 한 번씩 놓쳤고요. 자. 절뜩. 절뜩. 닿지 않는. 네. 네. 골입니다. 잡아냅니다. 마이콩. 문전으로 이런 롱패스. 롱볼. 이런 활약이 진짜 좋은데. 그것에 대항해서 김병권 선수가 키퍼의 반응 속도를 올림으로써 대항하고 있는게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마르셀로가 내드베드까지 선을 거어놨습니다. 다시 한 번 뒤쪽으로 마이콩에게. 찔러줬죠. 오원이. 페이트 이후에 연결. 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파울이 벌어졌다는 선언. 남은 시간은 10분이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경훈. 정경훈 선수는 그리고 적재적수의 팀 성향을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도 눈에 띄고 있는데. 네. 지금은 보통으로 놓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먹히면. 아하. 이제. 남은 한 두 번씩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수도 있는 기회인데. 네. 남은 시간. 결국은 이제. 집중력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교체 멤버들이 어느 정도 다 가동이 됐거든요. 끊어줬습니다. 크레스포. 자. 아하. 없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지 반응을 하지 않았네요. 아슬아슬했는데요. 네. 남은 시간 4분 정도. 뒤로 흘러가는 공. 여기서부터의 실점은. 실점은 이제 치명타입니다. 두 선수에게. 자. 여기서 집중력 있는 패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살릴 준비. 자. 럽슨. 반응은 반대편. 정경훈. 자. 열렸죠. 자. 피구가 갑니다. 자. 잘 올라오는데요. 아하. 거부하진 않았어요. 네. 세컨 찬스도 없습니다. 3분 추가. 밑줄 올려주면서 마이크로 온. 슈케르. 네드베드. 오히려. 이 경기 판정으로 간다면 정경훈 선수가 조금 앞서는 내용인데. 두 경기 모두 판정에서는 정경훈 선수가 앞섰지만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패배한 두 명의 선수가 승점을 1점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무승무승부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훈과 김명범. 첫 번째는 각각 패배한 이후에 1대길 무승부로 승점 1절 씨를 나눠 보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승리한 경기 2조 4경기 김정민과 안혁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